안녕하세요 오트밀입니다. 제가 요즘 포켓몬 실전배틀 추천 툴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첫번째 순서로 쇼다운 사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린 다음에 이어서 소개해드릴 사이트가 국내 류나디비 류나데이터베이스라는 사이트였어요. 이곳은 류나님이라는 분께서 국내 포켓몬 플레이어로도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직접 다른 분들과 함께 팀을 꾸려서 운영하고 계시던 그런 사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가 하던 일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샘플 같은 거를 이렇게 올릴 때 또는 파티를 이렇게 구상해서 올릴 때 어떤 일부는 이렇게 개인 블로그에 또 일부는 어디 포켓몬 커뮤니티 같은 곳에 이렇게 따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에 파티나 샘플들에 대한 정보가 흩어져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류나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해서 한 곳에서 모아볼 수 있게끔 그리고 추천하는 파티 같은 거로 소개하는 일종의 비토리로드 같은 그런 역할을 해오던 사이트예요. 그래서 후속작으로서 피칼리틱스 사이트처럼 이렇게 각 샘플별로 포켓몬별로 주로 많이 채용되는 기술과 또 어떤 도구 성격이 자주 사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사이트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셨고 특히 이제 시즌별로 어떻게 달라진지 이렇게 그래프로 시각화해주는 그런 기능도 달린 아주 엄청난 후속작을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류나님의 개인 트위터에 류나디비가 해킹을 당했다. 그로 인해서 당분간 문을 닫게 되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구하는데 비용도 들고 그리고 또 류나디비에서 매달 싱글 더블 대회를 또 주최하기도 했거든요. 1등과 2등에게는 개인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상금까지 주어지는 그런 대회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지출도 사실 상당히 부담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해킹 복구 비용 그리고 더 개선된 류나데이터베이스 새로운 사이트를 개발하기 위한 후원 금액을 여기서 모집하고 계세요. 페이트리온이라는 해외 사이트이고 여기 이제 링크 제가 같이 이렇게 영상 밑에다가 드릴 건데 여기 들어가셔서 비커먼 페이트리온 후원자가 된다 이 버튼을 누르셔서 후원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후원할 건데 25달러를 후원할 거예요. 환산하니까 약 3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류나디비 주말대회 때 1등을 해서 다시 받아갈 금액이라고 3만원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잠깐 맡아두고 계세요. 아 너무 오글거리는데 이거 일단 당분간 류나디비가 복구될 때까지는 이 사이트에 소개해드리는 건 더 이상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전에 같이 저와 함께 후원을 통해서 류나디비 복구 그리고 개발 금액 지원을 같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상 오트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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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